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들이 중골 시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. 이뿐만이 아니라 운전 앞에서도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. 일단 감사하죠. 팀에서도 구단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또 구단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더 보여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경기 시간이 좀 시차가 좀 많은 늦은 시간인데 좀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늦은 시간에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선수로서 많이 여기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